제2볼보 그룹 포리아주 건설 건설기계 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과정은 3주 1원 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18주는 실습 위주로 21주간 5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교육기관 중 첫째로 6주간에 거쳐 이론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두 번째로 현장 위주 실습으로 평탄작업, 배수로 파기작업, 측면 불착작업, 경사지작업, 성토작업, 산포작업, 브레이커작업, 작업장치 탈부착하기, 장비 상하차하기, 장비 예방정비 요령 등 현장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작업을 위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현장 위주 실습으로 교육 수료 후 타 교육기관보다 시험률이 높고 현장에서 적응이 빨라 보조 조종사로서 기간이 짧고 숙련된 조종사로 성장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자영업을 비롯하여 건설 현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설 산업의 여건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교육시설, 골보 그룹 포리아주 건설국의 교육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